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거가 여러분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선거가 왜 알 수가 없는가 하니까 제가 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기사거든요. 여기 좌단의 여러분들 두 번째 기사가 이 펜실베니아는 이미 근거지가 되었다. 무엇 근거지가 되었냐. Election Flood Claim 선거 사기 주장에 대한 근거지가 되었다. 이런 기사가 여러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500명 정도의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등록을 한 겁니다.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 기사가 여러분들 오늘 자에 나온 겁니다. 어디서 펜실베니아에서 이 그라운드 제로라는 것이 근거지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펜실베니아의 랑카스터 카운티 펜실베니아의 큰 도시인 필라델피아로부터 서부 쪽으로 7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2,500명의 유령 사전 투표 애플리케이션 지원서가 제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미국에서는 이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미국인들은 아이를 키울 때 정직회라고 이렇게 키우고 일본인들은 아이를 키울 때 나만께 폐를 끼치지 말라고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네가 1등해야 된다 그렇게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이게 이름들 이렇게 오늘 월스튤넬의 이런 보도에 나온 겁니다. 공정선거가 되면 트럼프와 이기겠죠. 그런데 뭐 이렇게 이런 보도가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딴 신문도 아니고 월스튤넬에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막판에 한번 보죠. 오늘 이 경합주 막판까지를 보시게 되면 조선일보의 이민석 특파원이 이제 기사를 씌웠는데 이번에 해리스가 경합주 두 군데에서 5에서 6%포인트 앞서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 민주공화 여론조사 두고 이상치 트럼프 표신과도 집계 감논을 봐.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 논조가 처음에는 완전히 해리스조를 썼다가 한 주 두 주 전부터 트럼프 상승대를 타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 기사는 뭔가 하니까 양비론과 같이 아 이제는 해리스가 조금 앞서가는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느 쪽이 되든지 피해가 안 생긴 게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것 같네요. 특파원이 쓴 글을 보게 되면 지난달 29일 트럼프 당선 확률이 56대 44로 크게 압수나는 예측을 내놓았던 연국의 이코노미스터가 10월 30일 날 당선 확률로 각각 50대 50으로 발표했다. 어제 소개해드렸죠. 그 이유는 친공화당 성향의 트래플과 그룹 등이 인구 경제 수준 등 여러 지표를 대입한 뒤 보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트럼프에게 후하게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냈고 보정을 거친 결과 해리스의 지지율이 상향 조절됐다. 이 bbc의 이름들 미국 대선 예측 모델이 자체적으로 이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각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을 실시한 것을 가중평균의 가지라는 걸 발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트라플과 그룹의 그런 여론조사가 좀 과장된 것 같다. 그걸 보정해가 보니까 50대 50이 나온 것 같다. 이 내용을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는 겁니다. 어제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말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을 격차는 조사기관별로 혼전이었다. 이번 선거의 성표를 가를 일곱 경합주는 여론조사기관마다 성자가 상반되게 나오는 상황이다. 조선일보가 약간 뭡니까 양쪽에 어느 쪽도 속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기사입니다. 친민주당 성향인 CNN과 여론조사기관 SSRS가 지난달 23일부터 24일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칸신 등 북부 러스트벨트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30일 발표했는데 위스칸신에서는 51대 45로 해리스 성 미시간 중인 48대 43으로 해리스 성 펜실베니아는 48대 48 해리스가 주요 경합주의 트럼프에게 5에서 6%포인트 앞선다고 나타난 건 이례적이다. CNN 자체가 굉장히 편향적인 언론사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5, 6% 정도 앞서는 선거결과를 만들어가 발표한 걸 나는 보는 겁니다. 보는 거죠. 크게 여러분들 그렇게 같은 날 발표된 친공화당 성향의 폭스뉴스 여론조사는 성세가 트럼프 쪽으로 약간 기울었다. 펜실베니아에서도 트럼프가 50대 49 미시간주에서는 모두 49대 49 퀴니픽 액대의 펜실베니아 여론조사도 49대 47 2% CNN 방송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경합주에서 미시한 격차지만 대부분 도널 트럼프 후보가 이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처럼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공정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행이 됐을 때 여론조사가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분명히 제가 전제조건으로 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한번 보죠. 보면 미국의 의회 전문잡지 더 힐하고 여론조사기관이 힘을 합쳐가 하는 그런 전국 여론조사를 다 풀해서 발표한 걸 보면 28일날 54대 46 28일날 10월 28일날 10월 30일날 53대 47인 겁니다. 47 1%포인트 내려간 겁니다.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28일날 54% 30일날 53% 1% 내려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상황인 겁니다. 격차가 계속 확대되지 않고 어느 정도 정체된 상태고 약간 좁혀진 상태입니다. 이게 이런 최대치가 트럼프 54% 승리 확률 30일이 53% 계속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좁아진 겁니다. 의석수를 보시면 그러나 이제 이게 승리 확률입니다. 미시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 경합주 7군데에서 6군데에서 GOP 비교의 공화당 후보가 앞선 겁니다. 가장 초접전은 네바다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초경합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위스칸신입니다. 위스칸신의 CNN은 헤리스가 앞섰다고 하지만 위스칸신에도 52대 48로 트럼프가 앞선 겁니다. 52대 48로 그런데 간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간격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가 펜실베니아입니다. 제법 큰 차입니다. 53대 47입니다. 53대 47. 격차가 여러분들 6% 정도 한 겁니다. 정리항별이. 최대격진진 편실베니아이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더 가파르게 트럼프 후보하고 헤리스 후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데 이렇게 추세선이 나오게 되면 더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이 편실베니아입니다. 지금 상황도 중요하지만 추세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얘기는 미시간입니다. 미시간은 더 힐 연구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헤리스 후보가 앞섰습니다. 이렇게 가장 밀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지역이 미시간인데 다른 또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박빙성부로 표현하는 팍스 뉴스는 동일 박빙성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가장 초접전 선거인단은 몇 개 안 됩니다. 한 4개인가 5개인가 네바다 라스베이거스가 이름이 있는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데입니다. 여기는 거의 타이였거든요. 오랫동안. 동일이었습니다. 50대 50. 트럼프 후보가 여러분들 앞서가는 겁니다. 50일 대 49. 미국 시간으로 30일 트럼프가 여러분들 라스베이거스에 출격하죠.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내 표를 따기 위해서 여기에 가는 겁니다. 한국인으로서 주류상으로 베이거스에서 성공한 성의 이 신분인 리오디토리움 그런 연설장에서 트럼프 후보가 지지연설을 하는 거죠. 50일 대 49.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팽팽한 접전을 유지했는데 여기가 어디죠. 이거는 이건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게 미시강크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네바다는 50대 50을 유지하고 있다가 51대 40으로 트럼프 후보가 앞서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다 종합하게 되면 경합주에서 도널 트럼프 후보가 앞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데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한 대로 제가 과장하나 그렇지 않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한 대로 보시면 펜실베니아주의 랑카스트에 2500명 유령 사전 투표자 수가 발견이 된 거죠. 수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공정선거 공정선거가 되면 그러면 뭐 여론조사가 거의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주회 요한계시록 주회 여러분들이 가을에 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